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흥망성세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외쳤던 명분과 공적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흥하고 성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사욕과 과오로 인해 결국은 망하고 쇄하는 것일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제사공화국 열전을 통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공화국 열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원조 피닉스 제갈조조 이후락입니다. 제갈량과 조맹덕을 합쳐 제갈조조라고 불릴 정도로 책략과 술책에 능했던 이후락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육군으로 변신한 것을 시작으로 정보장교로서 승승장구했던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4.19 혁명 이후 윤보선 장면의 민주당 정권을 거쳐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정권까지 급변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광풍 속에서도 특유의 처세술과 온갖 술책을 통해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서 점점 더 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울산에서 태어난 이후락은 울산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광복 2년 전인 1943년 일본군에 입대하여 일본 육군 하사로서 광복을 맞이했지만 광복 직후인 1945년 12월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군사영어학교에 1기로 입학하여 군번 10079번을 부여받고 1946년 미군정기에 조선국방 경비대 대위로 임관하면서 8.15 광복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으로 재빠르게 변신하며 군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며 출범한 이승만 정권에서 대한민국 육군본부 정보국 장교로 본격적인 군생활을 시작한 이후락은 6.25 한국전쟁 중에 정보국 차장애까지 오르며 HID로 유명한 첩보분견대 본부를 총괄했고 육군 엘리트 장교로서 미국 육군참모대학교를 거쳐 주미대사관에서 부무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제34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로부터 리전 오브 메릿 훈장을 수여받는 등 남부럽지 않은 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1958년 미국 훈장과 함께 귀국한 이후락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CIA를 뒷배삼아 자신의 군번 10079번을 따서 일명 7.9 부대 79호실로 불렸던 특수정보조직을 국방부 산하에 새로 꾸려 이끌기 시작했고 당시 대한민국 정보전담 조직 책임자로서 매주 두 번씩 열리던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국제정세를 브리핑하는 등 1970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6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기 훨씬 전인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일찌감치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 시절 내내 승승장구했던 이후락에게도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으니 무려 12년간 지속되었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초의 승리 4.19 혁명 4월 혁명이 일어났고 자유당 정권과는 대척점에 섰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락은 그의 별칭인 제갈조조답게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 소위 잘나갔던 인사들이 우수수 숙청되는 와중에도 미국 CIA로부터 박정희 등 당시 반란을 도모하려는 낌새가 보였던 군인사들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윤보선 장면 민주당 정권에서도 살아남았다는 등 각종 썰이 난무한 가운데 또다시 미국 CIA의 노골적인 후방 지원을 받으며 당시 차관급인 국무총리실 직속 중앙정보기관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연구실장에 임명되면서 1945년 8.15 광복이라는 엄청난 격변 속에서도 일본군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변신하는 것에 성공한 것처럼 1960년 4.19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 속에서도 자유당 정권에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도 살아남아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 지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도 잠시 윤보선 장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 반란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했고 이후락은 쿠테타 직후 들어선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박정희의 남노당과 관련된 이력 등을 미국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락은 체포된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1961년 7월 당시 박정희 군정의 해외홍보언론기관 대한공론사 이사장에 임명되었고 이로부터 몇 개월 후인 1961년 12월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사법입법행정 3권을 틀어지고 있었던 국가재권 최고회의에 공보실장까지 겸임하면서 박정희 군정에 의해 체포된 죄수에서 박정희 군정의 입으로 또다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제갈조조 이후락은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 두 정권을 거치며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독특한 경력을 앞세워 자칫 잘못하면 반역죄로 못까지 달아날 수 있었던 5.16 군사정변이라는 급변사태에서도 되려 박정희 군정의 대변인으로 변신하면서 또다시 살아남았고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을 통해 박정희 군정이 셀프 민정의향에 성공한 이후에는 요직 중에 요직인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며 당시 왕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거듭났습니다. 요동쳤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경랑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이후락의 저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박정희 군정의 입을 거쳐 대한민국 제3공화국을 열어젖히며 출범한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등극한 이후락은 민주공화당과 중앙정보부를 틀어지고 있었던 당시 자타공인 정권의 이인자였던 김종필에게도 아니키라 불렸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며 수차례 개각이 이뤄졌던 상황 속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청와대를 넘어서 군부와 당내 알력다툼 뿐만 아니라 각종 이권 싸움에도 관여하는 등 문꼬리 권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술인 분할통치 디바이드엘룰 아래 자타공인 정권의 이인자 김종필에 대한 견제 역할을 도맡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은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였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었던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간산업 중에 하나인 정유사업에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가졌고 박정희 군정이 미국 걸프오일과 합작하여 유공을 세운 후 자신의 고향인 울산의 제1정유공장을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첫째 사돈인 서정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라키와하기 미국 칼텍스와 합작하여 호남정유 이름으로 여수의 제2정유공장을 자신의 둘째 사돈인 김종이의 한국화약이 미국 유니언오일과 합작하여 경인에너지 이름으로 인천의 제3정유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몰아주는 등 제3공화국 최대 이권사업이라 평가받는 미국 석유회사 칼텍스와 유니언오일의 합작사 선정 과정에서도 적극 관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이 이처럼 중대한 이권사업까지 좌지우지하면서도 별탈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갈조조 특유의 책략과 술수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락은 대한민국 정유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석유회사 걸프오일, 칼텍스, 유니언오일 등을 상대로 대선이나 총선 등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막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이렇게 수금한 자금을 선거 때마다 박정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불법 정치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권력의 또 다른 원천인 통치 자금까지 관리 담당하면서 1963년부터 1969년까지 무려 6년 가까이 문고리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의 월권은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원성을 사기 시작했고 1969년 삼성개헌을 놓고 당내에서도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지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삼성개헌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남산 멧돼지 김영욱과 제갈조조 이후락의 경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자신의 사면임을 위해서는 삼성개헌이 꼭 필요했던 박정희 대통령 간의 단판이 개헌안 국회 통과 기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 정권의 원투펀치 김영욱과 이후락은 삼성개헌 직후 각각 중앙정보부장직과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김영욱과 이후락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후락은 노골적으로 불평 불만을 표출한 김영욱과는 다르게 납작 엎드려 호시탐탐 다시 살아남을 기회만을 엿보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자신의 사면임을 위해서는 당의 요구를 뿌리치진 못했지만 무려 6년 동안 자신의 바로 옆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왔던 이후락을 내칠 수는 없었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경질한지 불과 3개월도 안되어서 당시 미국 다음으로 중요했던 외교국인 일본의 대사직으로 임명하며 지근거리에 두었습니다. 또 다시 살아남은 이후락은 주일본대사직을 맡자마자 누가 좀 알아봐주길 바라는 듯 대사관 직원들을 모아놓고 박정희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일장연설을 한다거나 시시때때로 일본의 유명한 맛집에서 초밥 등을 포장해서 외교행랑으로 청와대에 보내는 등 박정희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어필했고 때마침 1970년에는 정인숙 피살사건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오적필화사건 전태일 분신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모두 연관된 스캔들에서부터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은데다 제1야당 신민당에서는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이 40대 기술원을 앞세우며 경선 흥행에 성공하는 등 1971년 제7대 대선을 앞두고 정세가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자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욱을 경질한 후 제5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했던 남산골 샌님 김계원을 불과 1년 만에 내치고 정치공작과 각종 술수에 능한 제갈조조 이후락을 제6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정격 발탁했습니다 일본으로 좌천된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그렇게 고대했던 바로 그 자리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중앙정보부장에 등극하며 금이 완양한 이후락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서부터 구축해놨던 불법 정치자금줄 뿐만 아니라 중정희라는 강력한 정보조직과 함께 군검경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들까지 총동원해 온갖 정치공작과 관권 금권을 다 쏟아부어가며 어떻게든 박정희 대통령이 기대한 대로 제7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권 연장의 1등 공신이 되며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신임을 받게 된 이후락은 대외적으로는 닉슨 독트린에 이은 미중 화해무드에 발맞춰 은밀하게 북을 오가며 7.4 남북 공동성명을 대내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연구집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될 유신헌법 제작 계획인 작전명 풍년사업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일생일대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고 1972년 12월에는 자신의 사위인 정화섭을 중정국제담당 국장으로 임명하여 스위스연방은행의 비밀계좌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불법정치자금까지 관리하면서 자타공인 박정희 정권의 2인자에 등극했습니다 당시 그 누구보다 잘 나가는 이후락에게 군과 검경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까지 줄대기 바빴고 다들 부러운 반 두려운 반으로 이후락을 우러러볼 때 윤필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속칭 4대 권력기관장 중 1인이자 또 다른 문꼬리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과 과장을 섞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러바치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윤필용 사건으로 당시 필동 6번이라 불리며 군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었던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은 한순간에 대역죄인이 되었고 윤필용과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로 치켜세워졌던 이후락은 간신히 중정부장직은 유지했지만 적지 않은 시간동안 관리해왔던 중정과 군부 내 자신의 라인 인사들이 줄줄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는 그 어떤 때보다 더 극심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제갈조조 이후락은 다시 한번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을 뒤집기 위해 도저히 해서는 안될지까지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교 신도로서 그 누구보다 박정희 대통령의 심기에 예민했던 이후락은 윤필용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 제7대 대선을 기점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떠오른 김대중을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그것도 국내 정제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본에서 납치하는 일명 김대중 납치 사건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을 비롯해 국내 언론들 뿐만 아니라 백주의 수도 도쿄에서 납치가 벌어졌던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뒤집어 놓은 사건을 저질러버린 이후락은 제 아무리 제갈조조라고 해도 더 이상 모면할 재간이 없었고 결국 윤필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진 1973년의 해를 넘기지 못하고 중앙정보부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후락은 중정보장직에서 경질된 직후 병치료를 핑계로 출국하여 추적하기도 힘들게 몇 개국을 거쳐 당시 영국령이었던 바하마로 도피했고 자신을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야 도피 71일 만에 귀국하여 조용히 종교생활을 하며 응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자신의 커리어를 마무리할 이후락이 아니었고 얼마 후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직을 발판으로 전국규모의 신도회 지부를 조직하며 군법당을 구실로 일선 부대들을 방문하는 등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락은 1973년 12월 중앙정보부장에서 경질된 후 정확히 5년 만인 1978년 12월 제10대 총선을 통해 당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또 다시 부활하여 국회에 입성했고 무소속 의원들을 규합하여 민정회라는 원내교섭단체의 대표까지 역임하며 기어코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에 국회의원으로 입당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또 다시 되살아난 이후락은 비록 초선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쉽게 보거나 가벼이 대하지 못했고 빠른 속도로 당권력의 핵심부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입성한 지체 1년도 되자 않아 제갈조조 이후락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사달이 연이어 벌어졌고 11.6 직후 12.12 군사반난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끝 모르게 되살아났었던 그의 정치 생명도 결국 권력형 부정축제자로 얼룩진 채 마감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